오늘 짱 간판 중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또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났네요. 두 분과의 인연이 짧지는 않아요. 분석은 기본, 재미있는 보너스, 또 분석에 적중한다면 연말 2대1리 전문가 무슨 이런 시상식 있잖아요. 강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 써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먼저 김민수 대표, 하반기도 시작이 됐으니까 전망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서 오늘 짱 간판 중, 왜 간판을 거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대본에 없던 얘기지만 시키면 하겠습니다. 이것도 후보상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하반기는 똑같습니다. 실적 가지고 모든 잣대를 맞추자라는 쪽에서 약간 중소형 쪽이 조금 더 자유롭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말씀드릴 종목은 대영주입니다. 삼성 SDI인데요. 어제 SK이노베이션 그렇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외국인들이 사더니 오늘은 또 반대로 쭉 밀립니다. 그랬던 대표적인 이유가 배터리 사업부 이슈가 다시 또 악몽처럼 살아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과거 저희 LG화학이 물적 분할하면서 나왔던 충격들이 또 똑같이 SK이노베이션까지 이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에 다시 재조명이 가는 부분들이 삼성 SDI는 더 이상 분할할 것도 없습니다. 예전부터 휴대폰 배터리와 관련된 쪽으로 계속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특화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분할 이슈는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 쪽에서 좀 더 자신감이 찾아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최근 들어서 나오는 미국이나 또 헝가리, 말레이시아 공장 이런 쪽에 한 2조 정도 투자한다라는 쪽에 대한 투자 확대의 기대감도 살아있는 가운데 2분기 실적의 컨센서스도 많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어지면서 삼박자가 다 맞다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 주가의 탄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삼성 SDI 관련된 부분들은 나쁘진 않은데 추가적으로 좀 더 싸다라고 하게 되면 밸류체인 쪽이죠. 그런 쪽에 신흥 SEC나 상신 EDP 이런 쪽이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쪽으로 여전히 배터리 3사 쪽에서는 차별화된 쪽에 대한 기대감이 삼성 SDI로 좀 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태근 팀장도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비슷하게 하시는지 또 오늘딴 간판주 종목 선정 2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하반기 같은 경우도 어떤 뚜렷한 반전이 없다면 지금과 같은 골디락스 장세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일단 삼성전자가 과연 움직여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관건인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움직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만약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투자 심리적으로 위치우기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수 대형주 시장은 여전히 재미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김윤수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주 중심의 어떤 개발주 중심의 어떤 종목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대선 테마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이런 이슈 테마 중심의 장세가 여전히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목을 얼만큼 잘 선택을 하고 대형주의의 수납매를 얼마만큼 잘 피해가느냐 이게 좀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오늘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모 회사를 두고 있는 SKIE 테크놀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 분할 이슈가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만약에 SK이노베이션의 이슈가 악재였다면 SKIE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해야 정상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한다. 그런데 이거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건 SK이노베이션이 좀 더 투자자보호 주주들보다는 SK이노베이션을 다 취하겠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김인수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LG화학이 또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서 단기간에 변동성이 있었던 것처럼 LG SK이노베이션도 같은 절차 좀 거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흔들리지만 회사의 수익성은 여전하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모 회사의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SKIE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여전히 견주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모 회사로 모 회사를 통해서 분리막 소재를 공급을 하는데 계속해서 2차전지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 분리막 수요가 조금 공급 부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022년 후반, 2023년 상반기 정도 대개는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건데 아무래도 이 분리막 1위 업체인 SKIE 테크놀로지가 거기에는 수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망 산업에 대한 수혜란지 그리고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한 어떤 수혜주 부각 이런 부분들이 좀 매력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반기에는 중국 그리고 하반기에는 폴란드 공장을 가동을 하게 되면서 이 분리막 생산 능력을 확대하게 되고 다가올지 모르는 이 공급 부족 사태에서 수혜주로서 그리고 거기에서 매출이라든지 실적 부분도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은 어쨌든 5일 선을 추세로 완만하게 상당히 안정적으로 우상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변동성, 종목들 변동성을 봤을 때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SKIE 테크놀로지 18만 6,500원 선 전입에서 1.92% 상승 중인데요. 종가를 이 정도에 형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간이 한 조금 더 남아서요. 김민수 대표님, 혹시 또 간판주 중에 또 주목하실 종목 또 하나 있을까요? 한 2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TK케미칼에 대해서 또 주가도 강하게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재조명이 들어왔는데 해운주가 다 가는 게 아니라 해운주 관점 쪽에서 TK케미칼을 바라보는 입장이 SM 상선 지분이 있고요. 게다가 또 대한해운 지분이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하반기 IPO 관련된 쪽의 모멘텀들도 같이 덧붙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 부분이 좀 더 탄력을 받았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물론 국내 스판덱스 효성 TH에 비해서 또 2위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부분보다는 해운과 관련된 쪽의 모멘텀이 연결이 순이익으로 더 많이 잡힌다라고 한 점 쪽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가격 부담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시총 7천억대 중반대는 비싸지 않다라고 한 점 쪽에서 흔들렸을 때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TK케미칼 지금 소개해 주셨는데 8,260원 선에 지금 현재 7% 급등한 상황으로 종가가 형성될 예정인데요. 1분 정도는 그러면 우리 정태균 팀장께서 간판 좀 하나 더 좀 표정해 주시죠. 네, 김희수 대표님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1분을 나눠주신 것 같아요. 저는 효성화학을 준비를 좀 했는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지금 효성 TNC가 100만 원 황제적으로 전제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효성 TNC라는 지금 효성 첨단 소재, 효성화학, 효성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잘 나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효성화학도 마찬가지로 다른 효성 그룹주와 동반된 그런 흔들을 좀 뒤늦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효성 TNC와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효성화학에 좀 뒤늦게 부각이 되고 효성 그룹 내 어떤 새로운 수혜조에서 부각이 되게 되면서 앞으로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 상위 조정이 되게 되면서 상당히 그 증시 상황에서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에 산불화질서 수익성의 어떤 개선도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이 실적 개선이 2분기에 끝이 나는 게 아니라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소 2분기 그리고 앞으로 3, 4분기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화학 현재 8%대 급등하면서 38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어서요. 오늘장 간판주로 주목할 만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지수 상황 보면요.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 3,282선의 종가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похоже Avenue 3,282선이 바로 antic수상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